이것도 아주 거친 애들이구나. 아 뻑 났어 뻑. 뻑이 났다 그러는 거야 그거를. 젊은 애들이 언어를. 오 맛있어. 역시 인천당구가 거친해. 이 정도는 키스 인사해야 돼 이것도요. 가면 좋죠. 한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 알았어. 당구 문화도 MZ들한테 배워야 된다니까요. 정말 요즘에 가장 뜨거운 분들 두 분을 모셨어요.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서울당구연맹 소속 허채원입니다. 아 한국체육대학교 3학년입니다. 오늘 촬영 기준으로 모승한 지 3일 됐죠. 3일 된 허채원 선수 바로 전화해서 오늘 모셨고.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당구연맹 소속 중인 박정현입니다. 아 우리 박정현. 다 인연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워낙 클럽도 많이 다녔고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봤고. 최연 선수랑은 경기를 해봤어요. 사실은 결승 들어가기 전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괜히 내가 전화했다가 지면 내 전화 받고 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우승하면 전화하겠다. 우승을 하면 못 이겠다 했는데 딱 우승을 했어요. 저는 한 가지 목표가 딱 그거예요. 당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제발 이해 좀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누르세요.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데 몰라 나는. 좋아요 누르는 게 뭐. 상대방을 포옹하는 것도 아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니까. 구독도 이제 많이 해주세요. 삼촌이 이제 예전에는 쭉 가다가. 이송채는 한 3년을 쉬었어요. 워낙 바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즌도 시즌이고. 채널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쑥스럽긴 한데. 저는 정말 잘할 겁니다 오늘은. 둘 중에 한 사람을 난 제물로 생각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뭐 상관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기라는 건 최연수 그때 30. 30점이요. 지금은? 네 지금 30점. 30점 고대로고. 정연 선수도? 30점이에요. 그럼 저는 26점입니다. 애매한 점수이기 때문에. 30점을 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가끔 클럽에서. 35점도 잡을 때도 있고. 그런 진지한 상황들 있잖아요. 게임비를 지면 내가 내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태극마크도 달고. 앞으로의 또 미래의 당부를 책임질 선수들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저도 한번. 집중해서. 자 그럼 오늘 경기를 해야 되는데. 시합 때는 20점 넣고. 예선전 20점. 20점. 본선 25점. 예선전이라고 생각하고 20점 어때요? 좋아요. 20점. 20점. 한 번씩 한 번씩 내가 붙어서. 1승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그리고 우승한 사람한테는. 큰 금액이 걸리면은. 그거 막 세문조사 들어와요. 상춘이. 특별 차비 30만원. 우승. 바로 현장에서. 진짜요?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집에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택시빈 줄게 오늘. 택시빈 따로 줄게. 너 손도 사는데 택시를 타고 다녔. 저 용정도 용정. 용정도 좀 아껴야지. 그럼 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이는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심판. 심판. 저 심판 자격증 땄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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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난 대형 면허 있다. 난 대형 면허 있다. 자격증 자랑해. 나 대형 면허 있다. 나 태권도 5단이다. 아 진짜요? 그럼 장난 아니지. 저 피아노. 피아노 콩쿨대회도 있어요. 피아노 콩쿨대회. 오케이. 또 뭐 했어? 저는 단 것 밖에 안 떴어. 좋아. 자 해보자고. 아 뱅킹 준비. 아 좋다. 시작. 와 나 순간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걸로 착각했어요. 아 저도 쎄다. 아 내가 졌는데 이거 초구를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야 이러면 내가 1점을 뺏기는데. 비슷한데. 어? 아 쉽습니다. 공 변경. 자 시작합니다 이제. 너 왜 이렇게 서있어? 앉아 앉아 있어? 알았어 앉아 있어. 그래 재밌게 쳐 오늘은 힐링하면서 그래. 잘못 맞은 거지 이게. 살짝 위험할 뻔했어요. 이게 초구 맞았을 때 어 이건 나쁘지 않더라도. 한 5 쳐야겠다.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저 심판님 너무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쇼아. 하하하하. 저기. 저기 당구 원하시는 분들 연예인을 많이 붙으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 많습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그리고 저기 배우 우리 김희원 형 뭐 연예인 당구 1등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2점 치셨습니다. 아, 우리 정연 선수는 좀 시원시원하게 치는 스타일이네. 맞아요. 그치? 히타 틀어놔야 되겠다. 너무 시원하게 쳐가지고. 겨울이 왔잖아요. 야, 이거 이게 얇은 게 자신이 없어, 이런 거. 그래, 오늘 두께 한번 테스트해보자. 뭐야? 너무 잘 쳤는데? 와, 너무 얇다, 너무 얇아. 하여튼 밑밥 깔기 없어요. 오, 좋아요. KBF 룰은 1점입니다. 1점제이기 때문에. KBF 진짜 좋은데? 한참 봐주기 없어요. 학생들, 난 못 쳤는데 뭘 봐줘. 한참 쳤어. 봐주지 마, 진짜. 선수들은 봐주면 안 돼요. 나중에 봐줬다 그러면 안 돼요? 스포츠에서 가장 치사하고 약간 비매너가 봐주는 거예요. 짧지? 아, 이 정도는 잘 보지, 내가. 디펜스하고 들어왔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스톱샷. 그냥 공이 맞혀버렸어요. 몸 안 풀렸을 때 옆 돌리기가 어렵거든. 아, 근데 뻥 났어, 뻥. 뻥이 났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젊은 애들이 언어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아주 거친 애들이구나. 별로 나와요, 여기. 뻥, 뻥 소리하고 막. 전국에 있는 26점들이. 실망. 또 없어, 이거. 아, 공 또 짓었네? 아니야, 쉽지 않아. 아, 그렇네. 아, 까비. 어려워, 어려워. 얇게 해서. 와, 키스가. 아, 뒤로? 아, 덜 끌었어, 그치? 나도 뭐 디펜스 할 수밖에 없었어. 터무니없진 않았잖아, 그치? 키스를 내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난 만족한다고 봐. 오케이. 역시 인천 당구가 거친 애. 강하게 키워졌어. 자, 이것도 시스템이 있더라고, 접시도. 어, 여보, 빡! 네가 해서 그래. 어, 그래. 5이닝에 1득점도 못 했다고? 섬세한 공밖에 없다, 이게. 오, 좋아요. 오, 키스는. 오... 오... 아... 예시. 이 정도는 키스, 인사해야 돼, 이것도요? 아, 이거 정도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목래 정도만 이렇게, 목래. 한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 그치, 알았어. 아, 요즘 MG들한테 배워야 돼. 장구 문화도 MG들한테 배워야 된다니까요. 자, 이건 키스 이용해서 치겠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갔다, 그렇지? 아깝네 두께가 너무 좀 그랬어, 그렇지 기공이 좋다 샷 야, 포지션까지 오우 굿샷? 굿샷, 박빙인가? 오, 굿샷 오, 굿샷 오, 굿샷 아, 어렵다 야, 이건 어렵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게 있어, 항상 장장단으로 야, 이거 봐라 그만 됐어 좀 어려워 오 에이, 왜 그래 아우라가 있었구나 정연이는 그럼 그때 중학교 때부터 당구 친 거야? 그때는 포켓 치고 있었어요 근데 여학생이 갑자기 당구 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아빠가 아빠가 제가 공부는 좀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공부 못하는 건 아빠들이 미리 알더라고 맞아요 어, 그거는 근데 아빠가 당구 선수라고 생각해서 맞아, 맞아 야, 이걸 못 내려? 너무 두껍게 아, 인터뷰하면서 하는 건 어렵네 현주 근데 저 그림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 이 그림 설명해 줄게 개그맨 선배님이시지? 이마룡 작가님 개그맨, 이마룡 선배님이 그려주신 그림이고 선배님 갤러리 전시관 가서 직접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바다가 있고, 얼굴이 있고, 배가 있고 내 바다를 좋아해서 예뻐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이마룡 선배님이라고 훌륭하신 개그맨 선배님이 있어요 아빠, 아버님 세대 때는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 어, 이마룡 선배님이라고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어, 이 나이에 내가 하리라는 그 유행어가 있었어요 어? 그거 들었었어요 어? 그거 들었었어요 아, 들었었어? 고맙다, 들어서 잘 친다 자 1등이 뭐였죠? 아, 30만 원 30만 원 오케이, 2등은 뭐예요? 2등은 1등 택시 타고 하는 거 손 흔들어주기 네 버스 터미널 앞에서 버스 터미널 앞에서 아, 웃겨서 못 놔봤어요 저 여기 동네를 처음 와봐요 아, 진짜? 샷 샷 샷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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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막 몸 쓰냐 아니야, 아니야 미끌리면 신발 미끄러워가지고 오우, 샷 이야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몸 너무 많이 쓰시는데요? 아, 나도 어렵다 아, 나도 어렵다 아, 이렇게 해주려고 삼시도 맘먹고 디펜하면 나쁘지 않아 아, 죄송해요 왜, 그렇게 본 거 아니야? 선수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득점이 돼도 원하는 대로 안 치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매너 게임이야 이야 슈퍼 슈퍼 오우, 샷 오우, 샷 슈퍼 슈퍼 오우, 샷 자, 10점 남았습니다 네 편집할 거 없겠네, 그냥 내보내 도망간 몇 개 붙여서 너무 좋은데? 얼마나 좋아, 그냥 라이브로 샷 오우, 샷 오우, 야 이건 생각 못 오우, 야 이건 생각 못했다 제스처가 팍 그건데 아 막 치지 말자수구나 이거 투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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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거는 에이, 너무 때려 그렇다 아, 씨 그렇다 아, 씨 아, 씨 아깝다 아, 팁을 줘서 더 태웠어야 되는데 오우, 너무 쎘다 키스가 한 번 더 있나요? 부샷 잘 찼다 오우 부샷 자 기본적으로 이 자세가 좋아야 돼요, 이게 습관을 잘못돼요, 옛날 당구 요즘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상한데? 오우, 부샷 아, 너무 잘 맞는데? 부샷 부샷 잘 맞으면 야, 공도 잘 맞는다 진짜 뚜둥 오우, 야 4점 타겟을 최은희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야, 살살 쳐 진짜 잘 맞네 오우, 두께 봐라 아, 이번엔 또 해도 돼 아, 이번엔 또 해도 돼 이번엔 또 해도 돼 이번에 두께 너무 좋았어 아, 잘못 나갔다 아, 세리머니 야, 이거 뭐 다블 스코어가 더 되네 공이 아, 1점 5어져? 공이 계속 어렵다 오우, 굿샷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네 야, 이거 씨 왼손으로 쳐야 되네 원뱅크를 본뱅크를 아, 두께 오면 안돼 아, 그러니까 또 얇게 날아갈까 봐 생각이 많아지마 아, 부족하다 걸어치기를 저쪽으로 5로 가야되나 이게 너무 헷갈려 어디로 칠 거예요? 5로 가야죠 1, 2, 3, 4 맞는 것까지 다섯 맞는 것까지 다섯 4래, 4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좋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좋아 2점 같은 1점 자, 가자 굿 이런 거는 야 심판님 네 찬스 못 칠지만 한 번, 저는 한 번 찰스 있기로 해요 못 칠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뱅크가 낫지 않을까 회전이 먹어요 거기까지? 여기서 이제 회전을 살려서 그건 봤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건 나도 봤던 거예요 들어가요 그건 삼촌도 본 거야 알겠습니다 봤는데 얘기해도 모를 텐데 이게 이게 먹이기가 진짜 쉽지 않다니까 꼭 어? 아 뭐야? 아니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얘네들 아 아 눈물나 엠즈들이 리액션이 좋아요 아 좋아요 짧잖아 굿샷 잘 친다 진짜 잘 친다 진짜 와 근데 실버 버튼 대박 저거 실버 버튼 하면 뭐 줘요? 저거 줘 저것만 줘요? 저거 줘 저것만 줘 되게 오래된 거야 곧 골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삼촌 7년 8년 전에 받았나 아 진짜요? 엄청 오래됐네요 8년 전이면 엄청 오래됐네요 8년 전이면 그렇지 10만 된 지는 오래됐지 아 내가 내가 기분이 좋아해서 갑자기 이야 주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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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을 아는구나 네 끄는 거 잘 찍었더라고 야이씨 삼촌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1세대 당구 유튜버야 삼촌 30년 동안 26점이야 3세대 당구 유튜브 3세대 당구 3세대 당구 3세대 당구 굿샤 웃었어 근데 그것만 보고 있지 아니 너무 웃겨 여기 다 찍혀 아빠가 몇 살이니? 정연이 7 5년생이에요 나랑 아빠 저 친구한테 전화 한 번 해라 당연히 학년은 학년은 삼촌이 더 한 살 위야 여기 나간다 했더니 뭘 해 잘하고 진짜 그 밖에 안 하셨어? 네 당군주 같은 거 안 주디? 파울 오 그러네 아 내가 노란 공이었는데 이거 맞았어 심지어 맞았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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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맞았어 와 얘네들 알면서도 얘기 안 해줬어 알면서도 얘기 안 해줬어 와 원래 롤은 공평하니까 공 좋았는데요 이번에 아 파울 됐어 얘기하면서요 박정현 선수가 에버가 1.2대 치고 저도 7대 0.7대 치는데 아 이번 공이 찬스였는데 얘기하느냐고 아깝게 아깝게 채영이 너는 이거는 대전 치니 저는 옆돌리기 쳐요 두껍게 두껍게 끌어서? 근데 이게 힘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 조금 당점을 내려서 야 근데 너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이거 옆돌리기 친다고? 진짜 돼요 돼요 얇게만 안 치면 키스가 없어요 안 믿어 왜 물어보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편한 게 있는데 왜 그걸 치냐고 안 돼 개인 취향 개치니까 개치니까 개치? 아 엔지들 진짜 뭐 당구도 개치가 있고 살짝 끓는 거 이런 거 잘하시고 이런 거 근데 힘이 없는데 테이블이 맞을 만큼만 치는 거라니까 원뱅크? 야 야 썼다 썼다 언니 이거 키스 안 나요? 너는 물어보면 안 되지 스페치가 아닌데 아니 3.9번 물어봤잖아요 나는 이제 저기 하점자니까 뺄 수 있지? 가영쌤 이런 거 잘 빼시던데 원뱅크? 야 이건 아니지 아 뭐야 뒤로 어? 아 아 회전으로 어떻게 굿 굿 굿 50 때리면 돼 이거는 50을 예상하면서 그 위를 찍는 거지 너희들 속이려고 굿 굿 굿 굿 굿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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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카메라 기미집이었나? 샷 샷 2점 지었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오 포지샷 오 그니까 다 따라왔지 야 다 따라왔어 이제 오 키스 빠지지 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삼촌 몸 쏴서 빠졌어 와 죄송합니다 삼촌 몸쓰기 금지예요 알았어 죄송합니다 오 이번에 쭉 오 굿샷 와 진짜 이거네 아까비 하 이거 구독? 좋아요 아 이번엔 너무 아까웠다 아 길다 아 정현이 사점밖에 안 남았네 어 그러면은 이건 이제 아 이건 무조건 감으로 가는 거지 오, 짰다 굿샷 잘 개발했나요? 자, 우승 상금 내가 이기면 15만원씩 줘야 되는 거 나를 아, 당연하죠 그럼요 야, 요즘 MG들 빠꾸가 없네 그냥 얘들 시원시원하네 그냥 MG 쓰는 룬 다 그래요 이야 자, 동점까지 만들어놨습니다 26점 아니라니까 3점 뭐 26점이에요 아이, 나 26점이에요 아, 큰일 났다 자, 3점 남았습니다 자, 3점 남았습니다 3점 휜공이세요 알아 자, 어디로 본 거죠? 오, 안 돼 빠지면 아니, 왜 빠져 이게 오케이 오케이 와, 씨 왜 빠져 이게 오케이 와, 씨 테블이 이제 그게 안 먹네, 리버샌드가 와, 1점대 치고 있다? 이거는 뭐 내가 일단 60만 명 보겠다 오, 좋아, 좋아 오, 3점 어떡해 오, 어떡해 죄송해요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경계하다 보면 변수도 있는 거지 아,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맞았을 거 같은데? 어, 언니 언니 떡, 떡, 떡 너네도 떡이라 그래, 이거를? 전문 용어는 뭐야? 방학관? 뭐야, 인절미야 뭐야? 떼, 떼 드려요? 어, 해야지 네 원래 이 붙는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야 하지? 프로즌이 붙은 거고 프로즌, 프로즌 스위치가 뜬 거 프로즌 왜냐면 알려줘야 돼, 또 감독님 떡이라고 쓴다, 또 아, 웃겨서 못 듣다 야, 너네가 떡이라고 해놓고선 야, 야, 그치 않아 떡 이야 이야, 사이다, 사이 딱인데? 아, 제발 와, 이거 어떡해 야, 어떡해 우리 택시비 4개 생겼어 삼촌, 저희 택시비 뺏어가고 싶어요? 힘들게 살아야지 이런 거는 리플레이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거는 1점 남았어요 1점? 오케이 1점 남았습니다 야 에버가 1점 넘으면 안 되는데 우와 뭐야 우와 이 녀석들 봐라 아 이렇게 짧게 하려는데 제발 김희원 형이 2등이라고 하시는데 와 얘 봐라 와 얘 봐라 이 상황에서도 역시 박정현 선수 2점 남았습니다 와 이게 아 괜찮아 괜찮아 제발 제발 자 마지막 1점 오면 됩니다 저 제발 자 걸어치기 어 원뱅크도 있고요 자 자 아 나 큰일 났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박정현 선수랑 1라운드 경기 잘했는데 아 내 맛보 근데 너무 유쾌하게 엠지 당구를 맛보게 해줬고 이제 허채현 선수랑 두 번째 경기 제가 이기면 저는 우승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했죠 그래도 아 네 이거는 뭐 인정해 줘도 될 것 같아요 1점대를 쳤으니까 오케이 표정 안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는데 삼촌이 너무 잘했어 자 감사합니다 자 이 연기로 가겠습니다 국주를 내줘야지 아주 오 오 오 진짜 정확하잖아 저거 시작 보통 아니고 우리 두 명 다 치면 안 되는데 아 무선 번 얘기해 무슨 얘기해 오 오 오 오 와 이게 아 어려워지네 네 자 3점 자 그렇지 혼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나이스 오 솜송 아 이거 키스를 내냐 씨 무서워요 미안해 아니 이거 아 아무 Alexis 응 근데 수영 으 네